1. 2. 3. 왜이일? 3. 이걸 엉한테 오고 싶었어? 손만 내밀면 오고 우디? 아이고 우디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핸드폰 엉아 꺼 사과폰 물면 안 돼요 주는 사과는 안 먹고 사과폰을 이렇게 무는 거야 우리 우디가 누나는 저기서 맘마 먹는데 우디도 맘마 좀 먹지 맘마 먹고 자자 이제 내일 놀자 우리 우디 응 그냥 그저 올라오고 싶어 뭔가 손에 응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우디 이리 와 자야지 이제 우디 엉아 손 엉아 손 엉아 손 어디 엉아 손 엉아 손 어디 엉아 손 엉아 손 어디 엉아 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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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우리 우디 삐졌어요 귀여워 우리 애기 우디 맘마 좀 먹었어? 응? 우디 삐져가지고 손에 올라오라니까 어? 문을 꼭 잡고 안 올라오고 응? 어? 우디 삐져서 어떡해 응? 우디 왜 우디 앵두 누나는 잘 먹는데 우디 안 먹어? 우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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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졌어 아직도 응? 삐졌어 삐졌는데 이렇게 카메라나 들인다고 그치 응? 응? 우디가 막아 아야 앵두 동생료 먹자 이래 앵두는 오빠선 넌 뭐하냐 앵무새 고계단이에요 무슨? 앵무새 서커스에요? 네? 네? 편하게 닿아야지 왜 둘 다 매달려서 난리예요 네? 왜 괜한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아야 앵두 아 아 진짜 아프다 너 이제? 앵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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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나 응? 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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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제야 화분 잡혔네 오늘은 우디가 앵두를 무슨 소리가 났어? 우디가 앵두누나를 공격했어 오늘은 우디 우디 남자야 완전 너 얼었어 둘 다? 얼음이야 지금? 앵두는 장난감을 바꿨어 응? 앵두 이리 와 나가 우디 밖에서 삐용삐용 소리가 나? 뭐야? 무슨 소리지? 화보인가 안했어? 화보인가 안했어? 앵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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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둘